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평가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훈련 과정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잘 가르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이번 시간에는 학습근로자를 평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학습근로자를 잘 가르쳤다면 또 가르친 우리 기업현장 교사분들께서 평가까지 잘 해야 되겠죠. 일학습병행에서 사용하는 NCS를 우리가 이해를 잘 하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NCS가 들어간 평가에 대한 의미가 조금은 남다릅니다. 우리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NCS 기반의 평가라는 것은 실제 직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단위로 배웠기 때문에 그 능력을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행동에 초점이 맞춰서 측정이 되어야 되고요. 이론도 우리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아는 게 있어야 행동으로 하는데요. 실무에 좀 더 비중을 높여서 평가를 시행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NCS 기반의 평가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학습병행에서 우리가 평가를 다룰 때마다 우리 학습근로자가 얼마나 직무의 능력이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측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NCS 기반에 대한 평가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앞으로 들을 내용들과 함께 잘 이해하시려면 이 시간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개요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먼저 첫 번째는 평가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행동을 우리가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러면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서술이 매우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도달했는지 도달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학습병행 과정에 넣은 능력 단위의 구조를 보면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NCS 구조를 우리 머릿속에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분류, 준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력 단위. 우리는 이 능력 단위를 가져다가 일학습병행 과정을 만들었는데 이 능력 단위는 훈련 우리 자격 종목에 따라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능력 단위가 있고 우리 현장의 직무에 따라 더 추가적으로 넣은 선택한 능력 단위가 있습니다. 이 능력 단위 안에 들어있는 우리 요소가 뭐였던지 기억나세요? 바로 능력 단위 요소입니다. 능력 단위 안에 들어있는 능력 단위 요소는 개수가 다 다른데요. 적으면 2개, 많으면 6개, 7개도 있습니다. 이 능력 단위 요소에 또 어떤 구성이 옆에 붙어 있었죠? 떠오르세요. 맨 위에 능력 단위 요소별로 수행, 증거, 지식, 기술, 태도. 제가 말하기 전에 떠오르셨거나 또는 대답을 하셨다면 아주 내용을, 앞 내용을 잘 들으신 거예요. 자, 이 능력 단위 요소별로 세팅되어 있는 수행 증거를 보시면 어떤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세히 써있을 것을 우리가 확인했을 겁니다. 그 내용처럼 우리가 NCS 기반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평가한다는 것은 그 능력 단위 요소 안에 있는 수행 증거도 우리가 방향을 잘 보고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거를 변형 없이, 수정 없이 평가의 기준으로 그대로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배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증거 자료 기반을 해야 된다. 우리가 능력이 잘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라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지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명확히 확인이 되는데 수행에 대한 부분들은 증거 자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직접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그 만든 내용의 결과물이 있을 거고 만든 결과물에 대한 여러분이 평가를 할 때는 내 짐작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기준에 따라 어떠한 학습 근로자는 모두 다 패스를 했거나 도달을 한 항목을 체크해 나갈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결과물을 수집한 내용 또는 학습 근로자별 평가에 대한 기준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거 자료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구비되었을 때 제 다른 3자가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평가를 잘 진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명확히 드러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증거 자료를 기반해서 잘하는 학습 근로자와 못하는 학습 근로자를 평가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음악 시간에 따라 레코드도 부르고 악기를 하나씩 다루어서 앞에 나가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 점수를 어떤 친구는 A를 맞고 또 어떤 친구는 B를 맞았는데 왜 A를 맞았는지 B를 맞았는지 학생들은 그 기준을 잘 몰랐던 기억이 더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훈련에서는 우리 학습 근로자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잘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지 이러한 증거 자료를 기반을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학습 병행에서 평가를 진행을 할 때에는 중거지향 평가를 한다. 이 말은 쉽게 표현을 하면 패스와 페일로 결과를 구분하는 그러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요.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을 세우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상대평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학습 병행에서는 절대평가를 사용을 해서 만약에 우리 기업 현장 교사분들이 전체 점수를 60점 이상이면 패스를 두겠다라고 하면 어떤 학습 근로자는 80점을 맞고 어떤 학습 근로자는 90점을 맞았어요. 그럼 공통된 건 모두 다 패스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에 놓고 도달한 것을 결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 잘 기억하실 수 있겠죠. NCS 기반의 평가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증거 자료를 기반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중거지향 평가가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표에서는요. 평가의 일반적인 원칙과 똑같습니다.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유연성. 좀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타당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평가 문항으로 만들었는가 그럼 다시 또 원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일학습 병행 과정 개발을 할 때 능력 단위를 선정해서 능력 단위 요소의 학습의 단원을 만들고 그 내용의 우리 수행 중고를 바탕으로 해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근거로 또 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가도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가르친 내용이 평가에 연계가 잘 되었는가 배운 거에 대한 평가이죠. 그래서 연계성이 있는 것들도 타당성에 들어갑니다. 또 우리가 평가 방법에 따라 수집된 증거 자료도 어울리는가 그죠? 적합한가 타당성을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가르치는 OJT 수업 그리고 평가에 대한 영역들 이러한 매치를 잘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도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였는가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신뢰성이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평가의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지금 제출한 결과물에 대해서 학습 근로자마다 평가를 할 때 잘한 것처럼 보이냐 그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으면 어떠한 기업 현장 교수는 마음이 너그러워서 어느 정도 수준이만 되면 다 잘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나는 좀 분석적이고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너무 초보자이어서 당연히 이제 결과물은 만족이 안 들겠죠. 모두 다 불합격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가 평가를 하더라도 우리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잘하는 학습 근로자는 잘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고 못하는 학습 근로자는 보충의 개선 사항들이 도출될 만큼 점수가 좀 낮았겠지만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 이러한 자료들이 잘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가죠. 그래서 일반적인 평가에서도 지금 보시는 타당성과 신뢰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공정성과 유연성이 있는데요. 공정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습 근로자들에게 객관적인 평가가 당연히 진행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으 신청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평가를 기회를 꼭 제공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연성은 우리가 학습 근로자나 또는 시설 장비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오늘 평가 날인데 시행하지 못한다. 그런 것도 기업의 특수 상황을 반영을 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이론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가르친 내용을 평가에 연계를 잘해서 누가 보아도 잘하는 학습 근로자와 못하는 학습 근로자를 분별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탕에 우리가 공정성과 유연성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는 사실은 또 다른 역량이에요. 우리가 지금 많은 역할에 대해서 듣고 계시거든요. 이제 앞에 부분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일학습 병행 과정에 대한 운영 그리고 교수자 역할에 대한 부분 지금 시간에는 평가자에 대한 역할이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고 학습 근로자의 평가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평가에 대한 공부를 해볼까요? 평가는 세 종류, 즉 언제 실시하냐에 따라 종류가 좀 있는데요.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은 진단평가 이 평가는 왜 할까요? 처음에 참여하는 학습 근로자의 수준을 좀 파악하고 그리고 사전 지식들을 점검해서 수업 때 좀 더 보충해야 될 부분도 있고 부연 설명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때 진단평가라는 것도 있고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는 수업이 교과목이 진행되는 중간에 하는 평가는 형성평가인 거고 마무리 단계하는 것은 총괄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하는 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학습 근로자들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학습 목표나 내용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또는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평가의 도구로 역할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총괄평가는 말 그대로 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목표에 도달했는지 안했는지 점검하고 마무리되는 평가입니다. 시기에 따라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낯설 수 있지만 먼저 좀 들으신 부분이 있어서 앞부분에 나왔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했던 평가는 제가 상대평가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러한 평가는 규준참조평가라고 해서 선발을 목표로 합니다. 잘하는 노동생과 보충이 필요한 아이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서열을 세우는 거 바로 상대평가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는 지금 아래에 보시는 제가 절대평가의 개념인 중거참조평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NCS 기반의 평가의 특징은 중거지향평가라고 한 것처럼 지금 보시면 패스와 페일로 그 수준을 구분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을 도달하면 모두 다 패스의 구간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랬을 때 평가 방식이 이러한 기준을 따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기준을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시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상대평가에서는 선발이 목표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평가를 치른 대부분의 피평가자들이 중간에 평균 점수로 많이 몰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래프 이름을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정규 분포 안에 모아져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수준을 진단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에 이 정도의 레벨에서 성취 수준을 기준을 두겠다라고 하면 모두 이 이상에 도달을 해서 넘기기만 하면 성취에 대한 부분들은 다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안에서도 선별은 가능하죠. 어떠한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보이는 요분은 5수준까지 도달을 했네요. 이렇게 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친 학습근로자가 1등부터 꼴등까지 세우는 건 중요하진 않지만 모두 다 3중 정도의 수준에서 패스를 했다. 그런데 그중에 좀 탁월한 학습근로자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준 다음으로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도구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다. NCS 기반의 평가의 의미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론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면서 조금 더 수행해 지금 수행하는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그 부분입니다. 아는 것을 평가하는 방식들은 대부분 종이에 쓰게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지필 평가입니다. 종이에 필기 도구를 사용해서 쓰게 하는 방식은 내가 아는 것,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들을 기록해서 쓰기 때문에 정답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 아는지 모르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수행평가는 좀 다르죠. 수행, 행동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력고사 세대 분들은 실기시험이라고 하면 더 빨리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평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기술에 대한 부분까지도 성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하면 가장 이상적이죠. 그죠? 아는 게 얼마만큼 있는지 확인이 되고 아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쯤에 제가 하나 더 설명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일학습병의 과정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는 교과목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죠?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단독기업형이 있고 공동훈련센터형이 있는데 만약에 공동훈련센터형이다 라고 했을 때 교과목 둘 중에 OJT 교과목과 OFFJT 교과목이 있어요. 이 교과목 중에 우리가 가르치는 교과목이 뭐죠? 네, 대답을 하셨다면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자, OJT 교과목을 우리가 내부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가르치고 평가까지 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서 OFFJT는 지필 평가를 해도 무난해 보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OJT 교과목은 온 더 잡 트레이닝, 즉 일터 기반에서 가르치는 실무 중심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쵸? 직접 제작해 보거나 그려보거나 도면 설계를 해보거나 구조 설계를 해봤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평가는 앞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직접 해보는 평가를 좀 더 비중을 많이 두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러한 도구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고 자, 이 내용이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채점의 방식도 지금 수행편과 같은 경우엔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어떠한 의미냐. 예를 들면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떠한 용접을, 용접을 본용접을 하고 가용접을 하고 본용접을 했다. 제가 이제 좀 제조에 관련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실제 그 도출물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뭔가를 계속 작업을 하겠죠. 그 작업을 해서 중간에 마지막 결과물까지 제출을 하는 것을 평가를 만약 했다라고 하면은 그 중간중간에 평가하는 항목들을 우리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업현장 교사분이 이제 적습니다. 실물을 중심으로. 자, 일의 순서도 적지만 그 안에 이러한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은 수치가 맞는가? 예를 들면 굉장히 어느 부분은 3cm를 띄워야 된다. 그러면 간격이 3cm가 떨어져 있는가? 그럼 3cm가 모자라거나 초과했을 경우에는 뭘로 평가하면 되죠? 페일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에 즉 평가의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매우 객관적이죠. 우리 살 수 있냐 없냐. 그런데 이러한 채점의 기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관적 평가는 뭐냐면 이렇게 명확한 숫자나 어떠한 글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죠. 좀 더 전체적인 예를 들면 색감이 조화로운가라고 했을 때 그 조화로운 건 기준이 명확할 수 있지만 대부분 약간 심리적인 분야는 좀 더 주관적인 기업현장 교사의 영향으로 아 매우 그렇다. 아 좀 이건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의 주관에 의해서 평가하는 항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치우쳐지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더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경우는 3점 척도나 5점 척도 그렇죠? 이렇게 매우 불만적 7점 척도에 등을 나누어서 등급을 나누어서 채점하는 방식을 주관적 채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좋냐 나쁘냐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교과목 자체가 매우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객관적 평가의 기준들이 많으면 좋겠죠. 그거는 여러분이 또 선택해서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좀 뒤에도 나오지만 예를 들면 요리 또는 조리 이러한 부분에서도 제가 보니까 한식 조리 이런 경우에는 무채를 써는데 무에 간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마 조리 기능상과 이런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제가 여쭤보니까 이 구간을 꼭 해야만이 자격증 시험에도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자격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이기 때문에 내부 평가를 할 때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연습한 대로 잘 도출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접근 방식으로 우리가 채점의 방법을 작성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일반적인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내용은 좀 어렵지 않으시죠? 평가, NCS 기반의 평가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론과 실무가 있다면 좀 더 실무 중심으로 그리고 NCS 기반의 평가의 특징, 원칙, 그리고 기준, 시기 방법에 따라서 조금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지금 일학습병으로 잠시 넘어를 올게요.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제 지켜보아야 되는데요. 먼저 개요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습근로자에게 이제 훈련이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훈련만 실시가 되면 안 되죠. 훈련을 실시하면서 교과목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평가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훈련 중에 진행이 되는 건 내부 평가라고 하고 종료 시에 내는 평가는 우리가 외부 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내부 평가는 가르친 기업 현장 교사가 그 교과목이 80% 이상의 시점부터 실시하는 평가인데요. 이게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개발 보고서가 완료되고 인정을 받고 예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잘 이해하실 거예요. 이미 계획이 수립된 대로 평가의 방법, 평가의 시기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에 맞게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외부 평가는 학습근로자의 훈련 시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80%의 진도 이후 시점에 이제 필수 능력 단위만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이래서 내부 평가는 우리가 학습기업과 공동훈련센터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외부 평가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외부 평가를 또 준비하고 실시하는 부분이 있겠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통과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무조건 가는 것을 목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에 대한 의미 잘 기억하실 텐데요. 먼저 절차를 한번 살펴보고 다음 차시에서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학습병행이 이제 훈련이 진행이 될 때 이 흐름대로 가죠. 이제 훈련이 진행이 되면서 훈련 실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7일 이내에도 훈련 실시 신고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르치고 가르친 교과목에 대해서 평가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가를 한 후에 라는 거예요. 평가 계획은 LMS, 우리 다 이제 많이 HRD 넷에 대해서 우리 좀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그 내용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계획된 대로 훈련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 평가하는 날, 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시험지를 만드는 거 그리고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채점의 기준을 만드는 거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이런 평가는 내가 또 새로운 실제의 계획을 세워서 도구를 만들고 그러니까 시험지나 채점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시를 합니다. 그 실시 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HRD 넷에 들어가서 LMS, 우리 들으셨죠?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LMS에 들어가서 1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된다. 제가 훈련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가르치고 평가에 대한 기록들이 잘 정리가 되어서 이제 기록에 남겨두어야 훈련비를 받을 때 또 우리가 신청을 할 때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이러하게 훈련하면서 평가가 다 진행이 됐다라고 했을 때 훈련이 이제 끝나갈 때겠죠? 그래서 80% 지나가는 즈음 해서 외부 평가에 대한 응시자를 확인하셔야 돼요. 참여한 학습근로자 중에 모두 다 외부 평가를 응시할 수 있을지 그렇지 못할지를 우리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석률이 8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진도율이 80% 이상이 된 학습근로자가 이제 외부 평가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근로자를 우리가 다시 선별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인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배운 능력 단위 중에 필수 능력 단위가 있겠죠. 이 필수 능력 단위로 된 교과목이죠. 이 능력 단위에 대한 합격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한 개수 기준입니다. 합격한 개수가 70% 이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만 이 대상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이때도 확인해 봤는데 모자란다,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제 내부 평가의 계획을 세워서 시간 안에 실시한 날에 다시 내부 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하는 방식이죠. 합격을 했을 때 또 이 수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의 과정을 운영하실 때는 종료하는 그 시점에서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미리. 그래서 재평가를 해야 되는 학습근로자는 이전에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전체 훈련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필수 능력 단위로 된 교과목은 전체 훈련 일정에서 우리가 80% 이내에 가르치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 인정 기준이나 훈련 과정 개발할 때 설명을 잘 들으셨어야 되죠. 그래서 그 내용에서 이미 필수 능력 단위에 대한 여부, 합격 여부는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70% 이상이 돼야 된다. 자, 필수 능력 단위가 6개다 그러면 몇 개를 합격해야 될까요? 70% 이상이니까. 소수점은 무조건 올림이에요. 그래서 5개가 합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가 있으면 HRD 내 시스템에 들어가서 평가관리 그리고 외부평가 대상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고가 된 다음에 아 맞다 이러면 원서 접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편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큐넷에 들어가서 외부평가, 그러니까 이 대상자들은 외부평가를 접수를 하고 이제 여기 4번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정평가 운영부에서 외부평가를 준비를 하겠죠. 지금 보시는 이런 전체적인 실시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 문제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실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 후의 결과를 보고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합격자 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모두 다 관심이 있죠. 외부평가의 합격자 결과는 말 그대로 외부평가만 보는 거는 필수능력 단위인 거 기억하시죠? 이 합격 모두 다, 개수를 모두 다 평가를 봅니다. 이건 뒤에 우리가 또 외부평가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만약에 7개다 라고 하면 어떤 건 지필형으로 보고, 지필형 이야기 들으셨죠? 하나는 작업형으로, 작업형이라는 건 수행평가처럼 직접 작성해 보는 거거든요. 또는 면접형이겠는데 어떠한 것이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7개면 7개의 모든 평가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좀 꼼꼼하게 보겠죠. 그래서 이 필수능력 단위에 따라서 평가 실시한 결과가 70%, 동일하죠. 대상자 신고하는 기준하고 같은데 훈련할 때도 필수능력 단위에 대한 합격 여부를 확인한다면 외부평가한 때도 역시 필수능력 단위에 합격을 각각 하나하나 합격과 불합격을 정해서 그 개수를 기준으로 외부평가 합격자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정이 되고 자격증 발급이 되는데요. 이제 상장형으로도 받을 수 있고 수첩형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상장형은 이렇게 수류증 같은 모습인 거고 수첩형은 우리 기사 수첩이나 이러한 것들하고 갖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타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에 외부평가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너무 낙심하지 말고 바로 재도전의 기회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불합격자는 합격자 발표한 이후에 1년 이내에 재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건데요. 이 자격증 발급까지가 우리가 평가 관리에서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CS 기반의 평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고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의 절차를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세부적으로는 다음 차시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